기쁜 소식 선교회와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주강사로 한 2022 CLF 월드 컨퍼런스가 지난 21일 막을 내렸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된 컨퍼런스는 2년여 만에 대면 예배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사역의 한계를 느낀 목회자들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미국 기독교 교단 대표들에게는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 것을 기대케 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의 기독교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열린 CLF 서밋 포럼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국 교계를 이끄는 양 40명의 목회자들이 19일과 20일 이틀간 청소년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문제 제기 및 주제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교회의 노령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미래의 전도자를 양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오갔습니다. 또한 이번 CLF를 계기로 박옥수 목사와 미국 교계 대표 목회자들의 개인 면담도 일정 틈틈이 진행됐습니다. 델러스와 펜실베니아, 뉴올리언스, 콜로라도 등 미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들에게 박옥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신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목회자들은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CLF가 처음이라며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에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박옥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what he's finding in Hebrews 10 is so deeply, just deeply wedged in his heart that we just continued that conversation there and he began to tell me a little bit about his story and his dream for America. So it was wonderful. And to meet Christian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to get a global context of what God is doing and accomplishing has been such an encouragement to me in all of the sessions. I've truly enjoyed my time here and been honored and humbled to be a small part.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메인 컨퍼런스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한 찬양 시간과 축하 공연 속에 목회자들은 축사와 기도로 이번 CLF에 참석해서 얻은 기쁨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박옥수 목사의 마지막 설교 첫날부터 히브리서 10장을 중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는 것인지 정확하고 섬세하게 복음을 전해온 박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이끌어 가실 거란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영의 여러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목회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그로 가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주고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도전을 심어준 2022 CLF 월드 컨퍼런스 이곳에서 새롭게 거듭난 목회자들이 앞으로 미국 기독교계에 가져올 변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미국에 일으킬 회복의 역사들을 기대해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